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같이 볼 건데요. 좀 많이 평이했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자 1번을 보시면 제2자 유리관. 낮은 데를 꺼서 양쪽의 압력이 동일하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그럼 난 80mm 순기둥의 압력이야. 그럼 내가 680이어야 더했을 때 760으로 동일하다 처리가 되셔야 되죠. 자 뭘 묻는 거다. pv는 p-v-를 묻는 거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처리를 해주시면 172줄 그럼 압력이 어때? 850입니다. 난 760이야. 아 니가 90이어야 더했을 때 850이 되죠. 답은 4번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2번을 보시면 온도가 높아졌어 발열 과정에 진 거고요. 왜 온도가 낮아졌어 흡회할 과정에 진 거니까요. 음의 값, 양의 값으로 답은 2번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자 3번을 보시면 얼음이 분자 결정인 건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되죠. 난 녹는 점 어느 점이 0도씨야. 니 나에서가 더 크다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전자가 이동하지 않죠. 이온이 이동하지 않죠. 자유전자 이동으로 전기 전도성은 다에서가 가장 크다. 3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1번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낮은 데를 꺼서 양옆이 동일하다. 지금 대기압이 P1기압이다라는 걸 쥐고 있습니다. 자 기체 A의 부분 압력과 수증기압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요. 물기둥의 압력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P1입니다. 여기는 어때? 높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A의 부분 압력과 수증기압력 합이 얼마다? 대기압과 동일하다. 수증기압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동일하죠. 그래서 기체 A의 압력은 당연히 E에서가 크다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분자량 묻겠지? 어때? M은 PV분의 질량 RT로 처리가 되셔야 되는데요. 이때 기체 A의 부분 압력을 정확하게 얼마죠? P1-P2로 정확하게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세요. 자 5번을 보시면 액체 상태일 때 쌍극자 쌍극자 힘이 존재한다라는 건 극성분자 얘기하는 거니까요. 넌 절대 가일 수가 없어. 그러면 날까 달까를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나이다 로 먼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분자량이 다가 작아야 되니까 아 네가 나면 내가 다고 내가 가야. 그리고 나서 빨리 기준 끓는 점을 확인하세요. 난 이미 끌어서 상온에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아 끓는 점은 이 값을 가지는 게 맞죠. 자 액체 상태에서 가 확인하세요. 수소 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FON이 수소와 직접 공유 결합한 분자 분자 사이가 수소 결합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려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모든 분자들이 갖는 힘이 분자량과 표면적에 관련된 값이기 때문에 세 가지야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응만 1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6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6번을 보시면 지금 온도가 동일한 상황에서 내가 밀어내는 힘이 크죠. 내가 진기압력이 크니까요. 60도씨라고 한다면 무조건이잖아. 온도가 높아지면 진기압력이 커지잖아. 온도가 동일할 때 진기압력이 크다. 내가 A고 니가 B야. 라는 걸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온도가 동일해요. 진기압력이 크다라는 건 휘발성이 크다. 분자간 인력이 작다라는 겁니다. 기응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 대기압이 760일 때 니은에 끓는 점이라고 그랬는데 봐봐 니은에 해당하는 거 여기 보시면 대기압이 400이면 60도씨 끓는 점일 거야. 그런데 압력이 높아졌죠. 끓는 점이 높아져야 돼. 어때? 더 높은 온도를 가해줘야 보글보글 팡 끌어 나오겠죠. 60도씨보다 높다. 니은, 디귿 4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7번을 보시면요. 가가 체심입방 격자구조고요. 면심입방 격자구조로 맞아. 그러면 여기 요러한 그림으로 나와 있어야 되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단위세포의 질량인데 똑같은 금속 M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세포의 입자수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 단순입방 격자구조부터 하나, 두개, 네개로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단위세포 내 입자의 개수가 한개, 두개, 네개가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기읕, 디귿 3번이세요. 자 8번을 보시면요. 자 9번을 보시면요. 자 9번을 보시면요. 자 9번을 보시면요.